2022년 제1회 기출복원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의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므로 실제 기출문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레이드 유형을 숫자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스트라이핑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핑이라는 것은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다수의 디스크에 데이터 입출력을 분산시켜서 매우 빠른 속도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분할해서 각각의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 이게 최초 방식이거든요. 데이터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요만한데 요거를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디스크에 저장을 따로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디스크가 세 개잖아요. 이 디스크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얘는 완성되지 못하죠. 요런 부분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레이드 유형이 가장 최초 유형이고요. 0이에요. 레이드 다시 0입니다. 레이드 다시 0인데 여기서 숫자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만 쓰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데이터를 요렇게 나눠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 1입니다. 1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자 아래 설명 중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되었던 데이터를 취소하고 원래 내용으로 복원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원이죠. 언두에요. 했던 걸 취소한다는 뜻이죠. 언두 그 다음에 복원되었던 데이터를 다시 앞에 내용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 요거는 레이드입니다. 어디 있어요? 요거 두 가지가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아래 기술된 용어를 영문 약어로 변환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EEE 802.11의 무선 네트워킹 표준으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IEEE 802.11i의 작업 그룹과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WEP를 하드웨어 교체 없이 대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선 네트워크 표준 그 다음에 WEP를 이제 대체한다. 요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T킵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단순한 암기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마찬가지로 영문 약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사람의 음성이나 행동, 촉각 등을 통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환경 상호작용하는 환경 요거는 이제 UI인데 이 앞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음성 행동 요거는 NUI입니다. 촉각 같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NUI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래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빈 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험으로 올수록 영어를 입력을 할 때 약어가 아닌 이상 항상 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그대로 찾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코드의 표준, 스타일, 복잡도, 및 결함 등을 찾아낸다. 이게 포인트는 실행하지 않고죠. 이 밑에는 실행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포인트죠. 실행하지 않고 하는 건 정적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적. 그리고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건 동적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적과 동적의 차이인데 여기서 그냥 쓰라고 했으면 정적, 동적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아래쪽에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죠. 스태틱이 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동적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긴 하는데요. 유닛 테스트 자바 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스트 주도 개발면에서 중요하며 S 유닛과 함께 시작된 X 유닛이라는 이름의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계열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X 유닛이라는 게 이 X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뭐 유닛의 X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미지수 표현할 때 X 할 때 그 X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C 언어 관련된 거라고 하면 C 유닛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 용 유닛 테스트니까 J 유닛이 답이에요. 거의 문제 답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자 아래 보기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을 세 가지 찾아 쓰시오. 일단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 면에서 좀 난이도가 떨어졌죠. 모드라고 써 있었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동등분할 검사예요.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을 이렇게 반반씩 넣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건 검사죠. 조건 검사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맞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내부 구조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밸류는 요거는 이제 경계값 분석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값을 입력하는 블랙박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인과 효과 그래프 테스팅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효과를 체크하는 거라서 블랙박스가 맞습니다. 자 루프 테스팅 요거는 화이트박스가 맞아요. 반복 구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리슨 테스팅 이것도 아니고 데이터 플로우 요거는 맞죠.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행을 할 필요가 없죠. 코드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1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과 말이 어려워요.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다. 뭐뭐 하기 위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정보자산의 이런 보완성을 요게 이제 CIA죠. 관리적,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ISMS에요. 여기서 기술적, 관리적 수단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보완과 관련돼서 요게 ISMS라는 거고요. 요거 그냥 남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아래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빈칸이 두 개가 있죠. 슈퍼키는 모모를 만족하는 속성이 없을 때 둘 이상의 속성을 합쳐서 튜플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속성으로 모모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보키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를 모두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키라는 개념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죠. 유일성과 최소성이에요.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속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인데 어떤 게 ㄱ, ㄴ인지를 확인하면 되죠. 자 만족시키지 못한다. 슈퍼키는 속성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최소성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항상 무조건 둘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 ㄴ은 최소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일성이죠. 유일성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희생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번 다음은 10번이에요.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 유형 apt 공격에서 주로 쓰이는 공격이며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공격 대상이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웹 익스플로잇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심은 뒤에 사용자가 모르게 해당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하고 이제 다운로드 된 악성 코드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곳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사용자가 모르게 다운받게끔 하는 이게 포인트죠. 워터링 홀입니다. 워터링 홀 이게 이제 써보면 워터 ing 그 다음에 홀 구멍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빠지는 구멍 이렇게 이제 지극을 하면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정답이 됩니다. 워터링 홀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아래 V모델 이미지 중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V모델인데 자 구현을 딱 하면 일단 테스트를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합니다.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해요. 기능 단위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끝난 기능 모듈을 이제 합치죠. 그러면 합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없었으면은 이 통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특정 시스템 상에서 잘 굴러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시스템 테스트에요. 그리고 나서 잘 됐으면은 이제 인수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요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직접 한 다음에 어 이거 됐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 그게 이제 인수 테스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통합 시스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이상현상 중에 삭제 이상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이상은 삭제할 때 말 그대로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고요. 삭제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이상현상이냐 내가 삭제하고 싶은 거 말고도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삭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데이터도 원치 않는 데이터도 어우 쓰기가 힘드네요. 함께 삭제가 된다. 이 뉘앙스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삭제를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함께 삭제가 되는 현상 이거를 삭제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QL을 이번에 작성하는 거네요. 조건에 맞게 출력되도록 SQL을 작성하세요. 성적 테이블에서 네임과 스코어 속성을 스코어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조회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는 셀렉트고요. 입력할 때 대선 문제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 두 가지 조회하는 거죠. 네임 그 다음에 스코어 이거 심표예요. 스코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롬 테이블명이 여기 적혀있죠. 성적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order by라고 적어주십니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어 기준이니까 스코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써주시면 되죠. 정렬 기준이 내림차순이니까 DESC예요. 오름차순이면 ASC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미콜론은 굳이 안 쓰셔도 오답처리라든지 그런 쪽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파이썬 자료구조 관련된 함수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암기죠. 인수로 전달된 자료구조를 분해해서 요소별로 추가한다. 이거 익스텐드입니다. 그냥 추가하는 건 인설트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리스트 내부의 요소를 하나를 추출하는 메소드 하나 추출된 요소는 내부에서 삭제되고 이건 팝이에요. 아예 추출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내부 요소들의 배열 순서를 반대로 뒤집는다. 이건 리버스죠. 누가 봐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코드인가 봐요. 파이썬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위에 함수를 정의해놓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10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um이라는 곳에 10이 들어가요. 그리고 num2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기본값이 있죠. 그래서 num2는 말 그대로 2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이 된다고 하면 요걸 먼저 출력을 하겠죠. a, 는 하고서 그 다음에 심표하고 num1, 10이 출력이 되는 건데 이 심표로 구분했을 때 띄어쓰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짝 붙이지 말고 한 칸 띄고 10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심표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데이터가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될 때 띄어쓰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살짝 띄어서 비, 는 까지는 붙여서 쓰고 마찬가지로 띄어서 요거에 해당하는 값 2를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요런 거 할 때 띄어쓰기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띄어쓰기를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오답 처리라든지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요렇게 쓰는 게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띄어쓰기 구분되시죠? 요기랑 요기랑 요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RAC 코드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단 사용자의 입력 값은 5라고 한다. 요 스캔 애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인트 a가 5였을 때 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 함수에 5가 들어간 상태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또 정리를 해보죠. f, u, n, c 에서 5를 호출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1 이하가 아니잖아요. 1 이하가 아니면 그 5 곱하기 5보다 1 작은 값을 다시 호출하는 제기호출이죠. 그래서 요걸 고대로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요거 5 곱하기 f, u, n, c 이번엔 5 빼기 1이니까 4입니다. 자, 그 다음 4도 마찬가지죠. 이제 1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4 곱하기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요. f, u, n, c 3이겠죠. 패턴이 보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은 1 이하가 마찬가지 아니죠? 3 곱하기 f, u, n, c 2구요. 2도 마찬가지 1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2 곱하기 f, u, n, c 1입니다. 자, 여기서는 결과가 1이죠. 1 이하기 때문에 리턴이 1이에요. 그러면 요 결과는 1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되겠죠. 결과는 2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2가 요놈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6이 되겠죠. 6 자, 그러면 요 f, u, n, c 3의 결과가 6인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6 하면 24죠. 그 상태에서 요게 이제 f, u, n, c 4의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5 곱하기 24을 해서 120이 되겠죠. 이 120이 요놈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120이 들어가는 거고요. 출력값은 120이 되겠죠. 순수하게. 그래서 결과 정답은 120이 된다. 라는 거죠. 제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호출 순서 그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역순으로 가면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적어 가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암산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요. 실행 결과가 4, 3, 2, 1일 때 빈칸에 해당하는 코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 2, 3, 4인데 요게 4, 3, 2, 1로 바뀌는 거죠. 자 요걸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야 뭐 어차피 그냥 좌우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절차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 1, 2, 3, 4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요 4를 빼옵니다. 이렇게 4를 빼와서 처음에 4를 만들어요. 이 4를 빼온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 1의 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 많이 해봤죠. 1의 자리를 가지고 올 때 필요한 공식이 %10입니다. 10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요걸 적용해주면 요걸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호도 여기 어딘가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나눠야 돼요. 이게 1, 2, 3, 4에서 요거 %10 했다고 해서 요게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을 했을 경우에 결과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원본을 실제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인트형 변수기 때문에 인트형 변수 1, 2, 3, 4를 실제로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결과가 1, 2, 3, 점, 4가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인트형 변수에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다가 여기 써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고 소수점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일단 4는 넘어간 상태고 요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인 거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요 4가 저장되는 곳이 리셀트예요. 여기 리셀트 여기가 리셀트입니다. 여기가 넘버고요. 리셀트에 지금 4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4가 어떻게 들어갔죠? 지금 요 퍼센트 기호 덕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퍼센트 기호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리셀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가 나누기고요.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리셀트에다가 div도 계속 곱하잖아요. 맨 처음엔 0이었지만 지금 4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순서가 1, 2, 3이니까 그렇죠?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순서가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요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는 차례죠. 요거 맨 처음엔 이제 0에다가 곱했지만 지금 4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러면 두번째 단계 4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4가 40이 되죠. 곱하기 10 40이 됩니다. 40이 된 상태에서 1, 2, 3에서 마찬가지죠. 또 %10 하겠죠. 그러면 3이 튀어나올 거고요. 40에다가 이제 3을 더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 상태로 또 10으로 나눠요. 실제로 그러면 1, 2, 3이 될 거고 요거를 인트에 집어넣으면 요렇게 바뀔 겁니다. 요거를 마찬가지 또 한 번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43에서 43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 %10을 하게 되면 요 2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2를 더하게 되는 거죠. 요 상태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죠. 실제로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2가 되겠죠. 요거 또 마찬가지 인트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10을 합니다. 그러면 요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432에서 1을 더하는 4320이죠. 곱하기 10을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321이 되는 거고요. 요 1을 실제로 나누면 0.1이 되는데 0.1을 인트에 집어넣으면 또 0이 되잖아요. 2는 그만하면 되죠. 무슨 얘기예요? 0일 때 그만한다는 얘기는 0보다 클 때만 진행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기역은 요거 왼쪽이 크다 라는 개념이고 니은은 %기요. 그 다음에 디귿은 나누기 기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요거는 좀 여러번 반복을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아래 C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일단은 메인부터 시작을 해보면 13195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연어가 좀 어렵네요. 맥스 div 0 하고 i 써있는 다음에 포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문이 지금 2부터 시작해서 이 넘버까지 그러니까 2부터 13195 까지 네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13195 까지 체크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2부터 13195 가는 요 숫자가 이즈 프라임 프라임은 보통 소수를 뜻하는 거죠. 소수인지 확인을 해서 는 1이라는 거는 리턴 1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수일 경우에 그리고 동시에 이 넘버를 요 넘버죠. 요 넘버를 i로 나눈 값이 0일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죠. 요 사이의 값 2부터 13195의 값이 값 중 소수이면서 13195랑 나누어 떨어지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으면 그 수를 여기에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이게 계속 집어넣다 보면 제일 큰 수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수학을 손에 놓으신지 오래되셨으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소수이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소수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쭉 정리를 하는 거니까 가장 큰 수를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만 있지 제가 수학적인 강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계산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걸 모르시면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가르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서 이게 지금 5로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5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6, 3, 9 정도가 나와요. 1, 6, 3, 9를 또 마찬가지 여러가지 나누어 보고 해보면 7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 7, 7이 나오거든요. 3, 7, 7을 계산하려고 쭉 올려보면 13이 나옵니다. 13이 나오면 29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29로는 이제 그 밑으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5 곱하기 7 곱하기 13 곱하기 29 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수인 29가 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안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22년도 문제잖아요. 22년도에는 이렇게 좀 언어 자체가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가 특히나 어렵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는 시언어 자체의 문법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못 푼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인수분해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루기는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 시언어의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더 이상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빈칸에 해당하는 코드를 쓰세요 하고 잡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레드를 묻는 거예요. 스레드 형식 스레드 형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 나오는 형식이 여기 보면 런웨이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New Thread 해가지고 스레드 나와있는데 이게 공식이에요. 요거랑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스레드 하고 변수 하고 New Thread 하고 New 어쩌고저쩌 써있죠. 그럼 여기에는 이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돼요. C-A-R 공식입니다. 공식 런웨이블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요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마지막이죠. 자바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 하고 여기 YG라는 클래스가 있고 A, B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메인 이제 클래스를 보면 요기서 시작이잖아요. 자 일단 M이라는 변수에 새로운 YG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100을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펑션 1을 실행합니다. 펑션 1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MA에다가 10을 곱해서 누적해요. 그럼 여기 1000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M, B에다가는 MA값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0이 되겠네요. 이제 그 상태에서 펑션 2를 실행합니다. 펑션 2에서는 M, B 값을 MA에 누적시키고 있어요. 그럼 요걸 다시 한번 누적하는 거죠. 그러면 2000이 되겠네요. 그래놓고 MA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00이 답입니다.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요번 연도 문제는 좀 C 언어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오지만 요즘에는 좀 다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